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번 영상에 댓글이 진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물론 오빠에게도 남겨주신 거겠지만 저희 둘이 댓글을 보고 진짜 너무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내내 댓글을 다 읽어보면서 오열을 했어요, 제가 진짜. 사실 그 다음날 영상 찍고 싶었는데 얼굴이 그래서 틴틴 부은 거예요. 촬영을 못하겠어서 지금 며칠 후에 이렇게 좀 감사 인사를 남기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오늘은 이거 점심. 한우 꼬리 곰탕. 광고 협찬 아니에요. 내돈내산이고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저번에 먹어보니까 한번 준비해볼게요. 뚜껑 덮어서. 뚜껑 덮어서. 이거 꼬리 곰탕. 이건 처음 먹어본다. 저번에 설렁탕을 먹어봤었거든요. 김치도 있나? 있지. 묵은지. 이거 김치랑 먹어야 맛있잖아. 그러니까. 아 최근에 미역국을 진짜. 평생 먹을 미역국을 진짜 다 먹은 거 같아요. 그래서 미역국은 진짜 충분히 먹었고 보양식 위주로 아주 잘 챙겨 먹었더니 컨디션이 엄청 좋아요. 나이도 따뜻하고 이제 봄이 오나 보네요. 또 엉덩이가 근질근질하지 나가고 싶어서. 이번 주까지는 좀 그러고. 다음 주에 일단 병원 한번 가보고. 한번 나가보자. 오케이. 나들이를 가보자고. 맛있겠지? 레알 꼬리가 들어있네. 응. 먹자. 꼬리 곰탕. 짠. 오시오. 이게 누구 꼬리야? 소꼬리. 한우.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잡곡이다. 응. 나는 여기 설탕 안 쳤는데 혹시 칠라 그러면. 설탕? 아니 설탕. 소금. 소금. 소금하고 후추 없지? 나도 원래 심박게 먹는 게 좋아. 나도 그게 좋더라. 뜨겁지? 응. 소꼬리. 음. 부드럽네. 맛있다. 나 어렸을 때. 겨울되면 엄마 항상 소꼬리 사다가 정육점에서. 응. 겨울 내내 끓여줬어. 건강하네요.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리워.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응. 너무 매일 주니까 못 먹겠어서 건강해지지가 않았어. 그렇지 음식도. 그치? 난 밥을 말아 먹을 때야. 아 뜨거워. 왜 그래? 응. 짓네. 맛있지 맛있지?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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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은이는 국에 밥 말아먹는 파. 나는 따로 먹는 파. 응. 이런 건 말아먹어야 되지 않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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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너무 감사했어.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도 너무 힘들긴 하지만. 막. 유산 두세 번씩 하신 분들도 있고. 너무너무 그 힘든 걸 견디고. 또. 지금 아이들 낳아서 잘 키우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뭉클했어. 아 나는. 저는. 새벽 내내 울어가지고. 와 이게. 감정이 한번 터지니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울었어요 정말. 막 쏟아내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우리처럼. 지금. 임신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맞아요.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응. 우리 힘내봐요. 화이팅. 이야기하면서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점심 먹고. 제가. 미담이를 위한 선물을 좀. 개봉을 해보려고 해요. 남편이. 지금 택배 가지러 갔거든요. 인사해주세요. 미담스야. 얼굴을 등지시면 안 돼요. 오. 선물이 왔네. 되게 크구네. 사이즈를 큰 거 사서 그렇구나. 보자. 미담아. 이거 미담이 선물이야. 미담이 선물이야. 미담이 좋아하겠는데. 이것만 왔구나. 아니. 하나 더 왔어. 그치. 그 거. 그거 내가. 리필 그거 더 샀거든. 미담이는. 미담이는. 이런. 푹신한. 걸 되게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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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는 거야. 자기. 자기 자리 잡는 거야. 요즘에. 저희 남편이. 청소를 완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남편이 싹. 다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림꾼이 다 됐어요. 원래도 살림꾼이었어. 그치. 원래도 잘했지만. 요즘에는 완전.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미담아. 새로운 보금자리 축하해. 그거. 이거 내가 시킨 거. 이거 이제. 정리하려고. 이거로 수납하기 좋은 거. 시켰거든요. 오늘은 택배가 엄청 많이 왔어요. 이렇게. 두유는 안 왔어? 두유 왔어. 이거는 오이 피클 만들고 싶어가지고. 요거. 피클링 스파이스. 이거 샀고요. 정리는 오빠가 다 해주고 있어요. 하하하하. 오.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아까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커버 하나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려고 샀습니다. 이거는. 달바. 화장품. 이거 한. 제가 1년 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샀습니다. 저는. 좀 쟁여놓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살 때. 몇 개 사나요. 샀습니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아. 진짜. 되게 담백하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검은콩 머리도 난다? 응. 오빠 많이 먹어. 이거는. 이거는. 또. 검은콩 말고 그냥 콩.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칼로리도 낮아요. 이렇게. 단백질 보충을 위해.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 먹어? 응. 오늘 삼겹살? 정말? 삼겹살이야. 소야. 아니면 고기도 종류가 많잖아. 양갈비. 뭐 이런 거. 삼겹살 같은데? 와. 맛있겠다. 삼겹살 많이 먹고 와. 사진 좀 찍어 보내줘. 응. 오늘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고 오고. 일찍 오라며 약간. 어? 혼자 집에 그러고 있으니까 일찍 오라더니. 카메라 켜니까 딴소리야. 어? 아니 오빠. 오빠 거짓말쟁이. 갔다 올게. 어? 그거 안 무겁겠어? 응. 가본대 버리고 가야지. 조심히 가. 응. 오빠는 약속을 향해서 이제 나갔고. 미담이와 저는 간식 타임을 좀 즐겨야 될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렴. 짠. 이건 저의 간식입니다. 이거 저번에 그 아베베 베이커리에서 도둣을 좀 사왔었는데. 요거 하나가 좀 남아가지고 냉동실에 있던 거 해동했거든요. 잘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흑임자 맛이었던 거 같거든요. 약간 해동이 조금 덜 됐는데. 시원하니 맛있을 거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거는. 두유. 검은콩 맛. 아니 여러분. 제가 수술하고 3일 정도는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3일 그 반부터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배 위부터 여기 전체적으로 다 아픈 느낌? 그리고 약간 가스 찬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이 들더니 좀. 뭔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다? 뭐 이랬거든요. 아 그게 한 3일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못 했어요 이제. 좀 쉬. 이건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통증만 좀 좋아지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와. 이게. 그. 밑 빠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화장실을 갈 때 특히 제일 불편했어요. 좀 장기가. 온몸에 장기가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나? 막 이랬는데. 또 병원에 가자니? 그 정도의 뭔가 통증? 참을 수 있는 통증이더라고요. 아팠다 안 아팠다. 뭔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오늘은 좀 다행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답니다. 하. 맛있겠다. 맛있다. 냄동실에 넣어놨어서 그런지. 약간 아이스크림 같기도 해요.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우와. 맛있다. 음. 아무튼. 진짜. 한 3일간은 진짜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도 아프고. 뭔가 위가 꼬이는 느낌도 들고. 장도 꼬이는 느낌? 가스도 계속 찬 느낌이 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이거 맛있다. 이 흑임자맛. 맛있네. 음. 음.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담이 밥은 먼저 줬고. 저는 그 본죽에서 전복죽을 제가 좀 치시켰거든요. 이게. 그 작은 통으로. 세 번 먹을 수 있게 소분돼서 와가지고. 어. 그거 하나 데워서 먹으려고 해요. 요거는 제가 만든. 음. 메추리알. 죽 다 됐나봐요. 한 요정도? 짠. 전복죽. 메추리알. 요즘에. 진짜. 잘 나오네요. 이게 전복 내장과. 이게 전복이 들어간. 전복죽.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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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너무 좋아서 찾아보고있어요 ㅋㅋ 원래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커피를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담이 물 마시는 소리 ㅋㅋ 좋은 차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ㅋㅋ 아니 미담씨 밥 드시고 오셨잖아요 ㅋㅋ 엄마도 밥 먹어야지 ㅋㅋ 맛있게 먹었습니다 ㅋㅋ 오늘은 다른날입니다 ㅋㅋ 안녕 ㅋㅋ 이게 제가 먹방을 촬영하려고 인터넷에서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주문해봤거든요 ㅋㅋ 근데 먹방할때 양이 꽤 되더라구요 ㅋㅋ 그래서 좀 남아서 다음날 오늘 먹습니다 ㅋㅋ 이게 중짜리 사이즈거든? ㅋㅋ 먹방할때는 대짜리였어 ㅋㅋ 그치 ㅋㅋ 사이즈가 ㅋㅋ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ㅋㅋ 그렇네 ㅋㅋ 대는 엄청 두툼하더라 ㅋㅋ 엄청 커 ㅋㅋ 응 ㅋㅋ 와 이틀 연속 게장을 먹다니 ㅋㅋ 오지씨 ㅋㅋ 오지씨가 너무 즐거웠어 ㅋㅋ 오지씨가 너무 재미있게 먹었을때 ㅋㅋ 오지씨가 더 재미있게 먹었을때 ㅋㅋ 처음에 한 가지 라면을 먹어보려고 했을때 ㅋㅋ 요즘은 과ern이 싫어한다고 절대 안 먹었을때 ㅋㅋ 진짜 너무 좋은 이야기 ㅋㅋ 니 얘기 100번 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먹기 편하게 아껴서 먹어야 하니까 먹방할 때는 왕왕 먹지만 평상시에는 왕왕 못 먹어요 여기 인터넷 보니까 평이 되게 좋아서 샀는데 맛있어요 참기름을 밥에 미리 둘려놓고 먹으면 맛있어 게장은 먹어도 먹어도 맛있나 알 알 맞다 너무 맛있다 요즘에 몸보신 한다고 너무 맛있어 밀가루도 진짜 안 먹고 이러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희한한 게 몸은 되게 좋아지는 기분 근데 몸무게는 안 줄어요 진짜 몸무게가 유지 근데 활성량이 확실히 많이 줄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때 임신 확인하고서부터 거의 제가 되게 조심하면서 지냈거든요 병원에서도 누워만 있으라고 해가지고 누워서만 좀 있었더니 찌진 않았는데 빠지지도 않은 거 같아요 양을 적게 냈는데 김에다가 좀 쌓아가지고 김에다가 좀 쌓아가지고 하루 더 숙성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거 같다 어제보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게딱지 하나 먹어 여러분 되게 어이없는 거 알려드릴게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제가 그 의사선생님 휴무를 확인을 안 하고 가가지고 오늘 휴무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왔어요 내일 가야 될 거 같아요 내일 오전에 가면 될 거 같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시원한 아이스티하고 치즈베이글? 그거 시켰어요 저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거다 레몬 아이스티였나? 이거 여러분 근데 일회용으로 쓰긴 너무 아까운데 컵이? 그치 그치 두고 쓰면 되겠다 되게 좋다 컵 여기 디저트 3구라는 곳인데 저희 동네에 생겨가지고 주문해봤어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여러분 저는 복숭아 아이스티인데 0칼로리래요 텀블러 소금 진짜 맛있어 나는 시원한 거 오랜만에 마신다 안 마셨었잖아 맞아 쭉 들이켜 마셔야 되겠다 술도 못먹는데 이거 제로칼로리 맞아? 달달한것이 제로 같지가 않지 제로 같지가 않은데? 이거 치즈베이글이라는 거에요 그리고 대파치즈 요새 이게 인기인가봐 대파크림치즈 찍어먹는거인가봐 미담아 얼굴 부담스럽다 미담아 간식 많이 먹어서 안돼 얼굴 부담스럽다고 미담아 왜 맛있나보네 진짜 맛있어 그래? 응 이거 뭔지 알아? 뭐야 이게? 쿠키? 야 이거 칼로리가 너무 높아 보인다 딱봐도 이거 칼로리가 엄청 높겠어 이거 먹고 오늘 저녁은 건너뛰어 응 토마토 먹어야겠다 그래 토마토는 괜찮다 너무 맛있다 둘 중에 어떤게 더 맛있어? 아 우열을 가리기 힘든거야 아 그래? 너무 장점이 다 달라 근데 이거 먹어봐 진짜 웃음이 나오는 맛이네 진짜 웃음이 나오는 맛이네 진짜 아니 미담아 그거 노리고 있어 지금 이럴 때마다 진짜? 막 몽기네 아니 저희가 미담아 간식 줄 때마다 이렇게 촬영을 안 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미담아 간식 진짜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밥도 그래서 건강식으로 잘 챙겨주고 오해하게 만들어 나쁜사람들 만든다니까 우리 나쁜사람들 만든다니까 우리 이렇게 롱 롱 롱 롱 여러분 전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 기분이 아주 상쾌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라멘집이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오늘 점심 먹을 거예요 요거 특미돈고추 라멘 응응 그래 나는 이거 그 특미라멘 두개인데요 네 차슈 추가 아지타마고 추가 둘 다 알겠습니까? 네네 네네 왜 이렇게 나는 뭐야 왜 이렇게 추가를 많이 했어? 내가 먹을게 호우스럽게 오해라 응 라멘 나왔습니다 여기 토핑을 너무 많이 추가했어요 아니 계란하고 차슈 하나씩만 추가했는데 뭐 그래? 아니 여러분 어? 오늘 왜 기분이 상쾌하냐면요 오늘 왜 기분이 상쾌하냐면요 수술이 잘 됐대요 그러니까 좀 회복이 잘 되고 있나봐요 뭐 별 문제 없고 깨끗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나도 그치? 이따 오면 쉽게 이거? 최근 들어 제일 좋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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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카타에서 먹었던 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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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얇은 면 너무 맛있겠다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이번엔 으음 샤슈 여기가 현지 라면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와요 샤슈 샤슈랑 라면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점심 먹고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진료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임신 전 준비할 때 먹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엽산 그리고 비타민 D 루메가3 뭐 이런 영양제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먹어가지고 어차피 샀어야 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생각난 김에 사왔어요 어 이거는 이건 제 거 우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엽산 비타민 D 그리고 코인 자임 뭐 비타민 뭐 이런 거 제가 임신 전에 먹어야 할 것들 이게 한 번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요거 일단 샀고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이제 남자 우리 오빠 남성분들도 임신 준비할 때 같이 먹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는데요 그래갖고 오늘 사왔습니다 일단 한 달치 사왔거든요 요렇게 하하 아무튼 영양제 앞으로 잘 챙겨 먹고 또 이제 천천히 밀어놨던 운동도 다시 좀 시작을 해볼 거고요 몸 회복을 하면서 건강하게 임신 준비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되게 조금 홀가분해요 그래서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빠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요 아뜨 안녕 안녕